김구하씨가 좋아하는 감자볶음 나중에 기회 있으면 좀 해줘요 그러니까요 집에 한번 초대해야겠죠 우리 엄마한테 해달라고 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와, 더 향해 이 중고 타시네도 거의 좋아 신나까봐 응 갈대볶음이요 갈대볶음 가려고 아, 갈대볶음 아, 중국식 갈대볶음 진해서 빵마 빡 야, 이거 제대로다 이거 밥 비벼서 먹으면 맛있겠다. 확실히 이런 요리는 중국에서 해먹어도 맛있어요. 네, 맞아요. 줘 봐, 줘 봐. 원해? 저거 나 주지, 원해가 설레니까. 와, 대박. 저렇게 놔둬야지 맛있어 보여. 맞아요, 맞아요. 그냥 막 가위로 치다 맛없어 보여. 칸이도 같이. 응? 오케이. 이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여서 좋다. 같이 아침? 네, 평화로운 아침이죠, 네. 제발. 잘 먹겠습니다. 여보세요. 이거 젠이샤 봐. 네, 이거 젠다. 잘라줄게. 맛있어 보여? 응. 감사합니다. 아니, 나는 왜 저걸 나중에 먼저 자르냐면, 나중에 자르잖아요. 그거 자르다가 다 씻고. 다 씻고, 그건 있어. 아주, 아주. 음, 아주 디테일해. 디테일해. 아우, 성실해. 잘, 잘, 잘 먹읍시다. 잘 먹읍시다. 잘 먹읍시다. 잘 먹읍시다. 잘 먹읍시다. 잘 먹읍시다. 국물이 많게 해서 국물도 되고 참도 되고 이렇게 좋아요. 아 근데 오늘 집에 가서 감자먹고 해먹어야겠다 뭔데 저게 땡기냐 또 요즘 살을 좀 뺀다고 밥을 거의 안 먹고 샐러드 이런 것만 먹거든요. 보니까 땡기죠. 아니 땡기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죽겠네. 이제 치즈做的真好吃. 爸爸也喜欢吃你做这个菜. 아빠也喜欢吃你做这个菜. 什么? 네. 상상 나把茄子全吃完了. 它不是完全的. 中国是吗? 中国的那种. 米斯? 北方的. 口感上有点像南方菜. 什么? 对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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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但是天天想起来. 所以.